수출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 적자 전망 발언이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조선업은 회복 중이고 적자는 보릿고기일 뿐이라는 반박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아직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기반을 닦았다고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 수장의 한마디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2,68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2조 9,910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7,391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에다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수주를 거의 하지 못해 내년에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고 실제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야드와 도크는 현재 100% 가동 중입니다. 일감 절벽에 이르는 내년부터 약 1년 동안 가동률은 떨어졌다가 올해 수주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2020년부터 가동률은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적자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잠시 지나는 보릿고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노후 선박의 대체 효과로서 수주 기대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가 현장에 반영되는 데는 2,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국내 1위. 특히 영업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실적 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주가 영업 실적에 반영되는 3년이라는 시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